이 떡이도 합니다. 감자와 함께 옛 추억까지도 함께 읽어온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에게서 감자는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추억의 맛이었습니다. 감자의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발길 따라 찾아간 오늘의 마지막 장소는 대화면 문화마을.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소리와 함께 반갑게 감자전부터 구워주시는데요. 그런데 감자전유의 뚜껑을 덮고선 말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어머니 이 뚜껑 왜 닫으시는 거예요? 위에 감자가 녹말이 있어서 하얗게 되거든요. 안 덮으면. 뚜껑을 덮지 않고 지저낼 경우 감자 녹말이 올라와 맛이 떨어지고 모양도 볼품없이 변한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강원도 사람들의 지혜였습니다. 뚜껑을 열니 솥 아내는 감자 몽생이를 만들기 위한 감자를 삼고 있었는데요. 익었어. 왜냐하면 튀어 넣어도 돼. 삶은 감자에 소금으로 적당히 간을 한 뒤 감자 녹말을 수제비처럼 떼어 듬성듬성 빈틈없이 넣어줍니다. 삶은 감자와 감자 녹말이 함께 익은 후 돌을 함께 으깨주며 감자 몽생이가 만들어집니다. 맛있어보여요 정말. 예쁜 모양의 음식은 아니지만 과거 굶주린 강원도 사람들의 배를 아낌없이 채워줬던 푸짐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강원도 대표 함품식이라고 합니다. 이 때 한 어머님께서 구수한 냄새가 전해지는 장독대로 곧장 향하는데요. 깊은 맛이 느껴지는 이 된장으로 뭘 만드시려는 걸까요? 이거 곧장장 끓이려고요. 곧장장이요? 네. 막 포온된장을 풀고 청양고추와 멸치를 넣고 함께 끓여주면 강원도시 강된장인 곧장장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방금 만든 곧장장과 뭉생이를 호박잎에 함께 써. 이 마을만의 감자보쌈을 만들어 보는데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당을 여기다 넣으시네요? 네. 넣어서 싸서 먹어야지만 간이 돼서 맛있어요. 쟤는 내가 나왔으면 아이고 커졌다. 이건 뭐 순수히 뭉생이니까. 감자 뭉생이니까 뭉생이처럼 싸서. 이게 원칙이 맞아? 이게 원칙이야. 어머니들의 지혜로 만들어진 구수하고 담백한 감자보쌈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식사시간. 쉽게 맛볼 수 없는 감자보쌈에 손이 먼저 가는데요. 우리 어머님께서는 색다르게 백김치로 보쌈을 만들어 드십니다. 된장하고 감자하고 맛은 구수하고 또 호박잎의 그 그윽한 향기가 풍향기 새로 향긋하고 또 이 백김치의 맛은 시원합니다. 편향이 좋으세요. 평생을 두고 먹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그 맛. 이곳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감자는 한평생을 함께한 가족같은 존재였습니다. 먹을 때는 뭔가. 평창 사람들의 아련한 추억과 삶의 지혜가 손맛으로 전해지는 구수한 평창 감자 밥상. 우리맛 로드가 발견한 평창 감자의 숨겨진 맛입니다. 레전드급 먹방 명장면 제조한 케이팝 스타들. 그런데 진짜 케이팝 스타는 따로 있었으니 밥만 맛있어도 한 끼가 즐겁다. 차고로 한국인은 밥심으로 사는 법. 대한민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맛있는 밥의 달인을 찾기 위해 그녀가 떴다. 유명 요리 서바이벌 대회에서 그 실력 인정.